2022년 3월 고2 모의고사 20번 글의 소재는 아이들을 자주 다양한 문화에 접하게 해라 도우는 비록 뭐뭐지만 이렇게 되고 도우는 지금 접속사니까는 도우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 들어가야 돼 비록 우리가 말치하고 있는데 투월드는 뭐뭇을 향해서 좀 더 글로벌한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마치 나아가다, 행진하다 나아가고 있지만 글로벌한 사회야, 세계화 사회야 모두가 함께 있는 사회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향하고 있기는 해 하지만 다양한 민족적 그룹들은 에스닉은 민족 그룹들은 트래디셔널리, 전통적으로 두 띵즈, 일들을 꽤 다르게 하고 있고 세계화야, 세계화라는 얘기는 여기 A라는 나라나 B, C, D, 여러 E, F, G,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세계화잖아 그럼 이 세계화 속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다양한 민족 그룹들이 일을 하나로 됐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일을 다르게 해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은 다르겠죠 서로 하나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프레쉬, 신선한, 새로운, 퍼스펙티브, 관점은 is valuable, 소중하다 이는 전치사니까 GAT금, ING 왔고 이때 ING는 동명사 크리에이팅, 만드는데, 오픈마인드의 아이를 만드는데 오픈마인드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 그래서 개방적인 아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중하다 뭐가? 새로운 관점은 소중해 그러면 내용 정리하면은 세계화로 우리가 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화이긴 해 하지만 다양한 민족 그룹들이 다른 일을 해서 새로운 관점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세계화가 되고는 있지만은 새로운 관점은 valuable 소중하다, 필요하다 이런 뜻 지금 들어갔어 세계화이긴 하지만 새로운 관점은 소중해 새로운 관점,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이렇기 때문에 익스텐시브, 광범위한, 멀티컬츄럴에서 다문화 여러 문화의 익스피리언스, 경험 광범위한 다문화 경험은 메이크에서 오형식 동사, 메이크, 목적어, 크리에이티브, 목적격, 부어 형사 들어가, L, Y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부산은 안 돼 광범위한 다문화 경험은 아이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 아이들을 지금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측정될 수 있는 거야 그 창의적이란 얘기는 바이 의해서, 여기 바이 의해서 이거와 그 다음에 여기 어소시에이션 스킬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어 아이들이 창의적이란 얘기는 첫 번째 건 뭐냐면은 How many ideas,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들을 그들이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지 창의적인 걸 아이들의 창의적으로 고른 것을 매절,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스킬에서 연상 능력 관련시키는 능력 연상 능력에 의해서 아이들의 창의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는데 광범위한 다문화적인 경험은 아이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아이가 창의적으로 되는 건 여기 이전에서 그랬죠 세계화가 되고 있지만 새로운 관점은 소중하다 라고 지금 그래서 오픈마인드 아이, 개방적 아이를 만드는데 새로운 관점은 소중해 그럼 아이가 개방적인 아이가 되기 위해서 개방적인 거 창의적인 아이가 돼야 돼 그래서 다문화적인 경험이야 광범위한 아이를 창의적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이나 연상작용으로 창의적인 거는 측정을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allow 들어갔고 allow to 그래서 allow A to B는 A가 B 하는 것을 허용하다 그래서 허용한다 자 그들이 캡처는 포착하다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언컨벤셔널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생각을 다른 문화로부터 포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때 투는 부사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스펜드는 확장시키다 넓히다 에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생각을 그럼 말을 좀 다시 한번 만들면은 광범위한 다문화적인 경험은 아이를 창의적으로 만들고 이 창의적인 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연상작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만들고 댐 댐이 가르치는 건 아이들이야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니까 아이디어를 지금 넓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문화로부터 관습이 없는 생각을 포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 됐고 여기서 메이크랑 얼로우랑 병렬이야 아이가 창의적이 돼 그리고 아이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다른 문화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단 말이야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켜서 그럼 여기 내용을 정리하면은 다문화 경험 아이가 아이의 다문화 경험 은 아이를 창의적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아이가 아이의 그 생각 확장 아이가 지금 생각을 확장해야 되잖아 이거는 다른 문화의 관습이 없는 생각을 캡처하는 거야 그럼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내용 지금 정리했는데 이 내용은 왜 지금 들어갔냐면은 여기서 새로운 관점이 소중해 아이가 오픈마인드의 아이디를 만드는데 그래서 다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이가 다른 문화의 생각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캡처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면 아이의 생각이 좀 확장된다 내용은 그냥 어렵는 거는 지금 없고 세계화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다양한 민족적 그룹들은 이를 다르게 하고 있고 새로운 관점은 개방된 아이를 만드는데 되게 소중하다 그래서 다문화적인 경험은 아이를 창의롭게 만들어 그리고 다문화적인 경험은 아이들이 다른 문화에 관습이 없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냥 그 얘기야 자 애지어페어런치 이때 애지는 모모로서 부모로서 너는 너의 아이를 노출시켜야 돼 다른 문화에 애지오픈 애지파서블은 가능한 자주 너의 아이를 노출시켜야 돼 익스포즈 A to B A를 B에 익스포즈니까 노출시키다 그럼 여기도 내용 정리하면은 아이를 다른 문화에 노출시키자 라고 지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첫 문장에서 세계화로 들어갔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은 소중하다 뭐하는 데 소중해 개방된 정신 아이에게 중요하단 말이야 새로운 관점은 그래서 아이의 다문화적인 경험은 창의적 그 다음에 생각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를 좀 접한다 그리고 아이를 다른 문화에 노출시킨다 그러니까 아이가 좀 세계화된 아이를 만드는 관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아이를 만드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갔어 만약 네가 할 수 있다면 트래블에서 동사 원형 들어갔으니까 명령문이야 만약 네가 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면 여기 뒤에 보면은 익스포즈 노출시킬 수 있죠 너의 아이를 다른 문화에 노출시킬 수 있다면 이게 들어가죠 여행을 해 너의 아이랑 to는 뭐모로 뭐뭐까지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해 live에서 명령문이야 동사 원형이니까 뭐뭐해라 살아라 거기서 if possible 가능하다면 살아라 거기가 뜻하는 건 어디야 다른 나라에서 살아라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여행을 하고 외국 거주 외국 거주 외국에서 거주 외국에서 살아라 누가 살아? 아이 아이는 여행을 하고 외국에서 살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부모로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문화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행이랑 외국에서 사는 방법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세계화로 인해서 개방된 아이를 만드는데 새로운 관점을 좀 줘 그래서 다른 문화를 좀 경험을 시켜 근데 부모로서 네가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어 부모로서 아이를 다른 문화에 노출을 시키고 아이와 여행을 하고 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이야 아이를 다른 문화에 노출시키는데 만약에 리더는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돼 둘 다 possible 가능하지 않아 이 둘 다 라는 얘기는 앞에 나온 게 여기 여행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travel 여행을 하는 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사는 거 리더니까 가능하지 않지 그럼 대여라는 무엇이 있다 자 많은 you can do 네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 여행도 안 돼 외국 거주도 안 돼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탐구하는 거야 그 지역의 페스티벌을 탐구하는 거 exploring, borrowing, 빌리는 거야 도서관 책을 다른 문화에 관한 도서관 책을 빌리는 거야 그리고 cooking, 요리하는 거야 음식을 다른 문화의 음식을 at your house 니네 집에서 요리하는 것과 같은 여기서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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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다 병렬이야 지역 축제를 탐험하는 거야 다른 문화에 관한 책을 빌리는 거야 니네 집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음식을 요리하는 거야 같은 집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라 그럼 여기서는 집에서 다른 문화 접하는 집에서 다른 문화 접하는 방법들은 지금 뭐가 있었냐면 요리도 하거나 책을 빌리거나 아니면 지역 축제에 가는 거나 그래서 글의 소재는 아이를 다양한 문화에 접해라 세계화가 있지만 아이는 개방된 정신이 있어야 돼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부모로서 다른 문화에 노출을 시키고 여행을 하거나 외국에서 살 수 있어 하지만 둘 다 안 돼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도서관, 지역 축제, 요리하기 이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